야! 이스만이 어딨어? 내가 다 알고 있어, 어서 불러 이스만이 대통령하고 싶어서 너희들 10년 동안 키우고 다 알고 있어 웃어? 이런 이씨 너 지금 웃었어? 안 웃었어요 그치? 응 우린 진짜로 웃게요, 그치? 안 웃기면 안 웃어요 이런 이씨 야! 그럼 뭐야? 잘 안 웃었어요 근데 왜 웃었어, 이 시발 이 새끼야 야, 이 시봉새야 뭐? 너 일로 와봐, 시발 야, 빨리 와 저 느린 거 봐, 시발 거북이 새끼 일로 와 뭐? 시방새? 이런 이씨 너 뭐야? 좀 참으세요 야, 지나빨리 사가지려 형님이시잖아 야, 이 새끼 뚜껑 열리는 뭐? 야, 야, 빠박이 이 새끼 전기 거북이 새끼 이런 하얀새끼가 이런... 너랑 나랑 일대일로 맞짱 까서 내가 이기면 우리 멤버들 다 풀어주고 네가 이기면 이수만 내가 어디인지 가르쳐줄게 엄청 까고 그래? 그래, 시발 새끼야 그래, 전진이다 난 후진이다, 시발 새끼 따라가 봐 야, 말려지 마, 어? 끄고 있어봐 시발, 시발 덤벼봐, 시발 새끼야 덤벼봐, 시발 새끼야 야, 왜 시발 이거놔 아묵 대가리 내가 빈대떡으로 만들어버렸어 피해 없는 새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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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아 너, 코, 코피 났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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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치해, 타치 길게라, 타치해, 빨리 싸워먹는거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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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명 부르지 말리니까 아이씨 타치 아, 그렇지 야, 태권도 3단 야, 더 죽어 너, 죽었다 어? 하하 이건ective 아이씨 아이씨 예수 야, 성장하러 치겠다, 어머나 아이씨 어 야, 주처 야, 아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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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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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저기 이수만 아저씨가 어디있냐면요. 갑땅! 똑바로 또박또박 말씀드려 이 새끼야. 네, 저 학동 사거리에서요. 쭉 직진하시다가요. 갤러리 백화점에서 우회전하셔가지고요. 300미터만 가시면요. 저 왼쪽에 베이지색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가 2층이요. 저희 사무실이에요. 야, 사무실이 뭐냐, 쪽팔리게. SM 엔터테인먼트. 네, 거기가 SM 엔터테인먼트거든요. 네, 거기 2층 가시면요. 그 2층 사장실에 가시면 거기 캐비네이션에 있습니다. 거기 초록색인데 거기 계세요. 비밀번호가 8307이요. 7지.